구...구...뭐 없나? 구텐 탁! 우리는 좀 다르게 독일 거로 갑시다. 그럼... 여러분 구텐 탁! 안녕하세요... 아이고... 시바구... 아 시바구불입니다. 구텐 탁! 안녕하세요. 영화보다 재밌는 병만 리뷰 구불입니다. 구텐 탁!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구텐 탁! 때릴 거야? 헤헤헤... 때릴 거야? 때릴 거야? 때릴 거야? 때릴 거야? 때릴 거야? 때릴 거야? 아... 구텐 탁! 평소에 재밌어 떴던... 떴떴던? 야... 오늘 왜 이러니? 난잡한 사생활... 야... 나 왜 이러니? 나 왜 안 움직여? 뭐야 뭐야 뭐야? 야 이거 뭐... 개가 고장이 났어? 구텐 탁! 이거 내가 한번 더럽혀봐? 응? 한번 확... 응? 개똥 발라봐? 구텐 탁! 야... 좆됐다. 어 근데... 야 벌써... 개봉했어? 하하하하... 구텐 탁! 코치 트라이얼! 음... 트라이얼! 음... 월드워치! 구텐 탁! 야 샹놈 시키! 앞으로 이런 댓글 날면 화낼 거야... 구텐 탁! 응? 아직 안 갔어? 다음 편 예고 보고 가세요... 구텐 탁! 멜로야? 하하하하... 이거 한국인 눈은 잘 인식 못해서... 눈알 부릅뜨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하하하... 지금 울면서 하고 있어... 하하하하... 뭐야? 여기 나만 솔로야? 구텐 탁! 경고! 이 영상은 무서운 개가 나와서 이상한 웃음소리 개소리... 구텐 탁! 우리 집은... 방음이 잘 안 돼... 옆방에... 하는 소리가 다 들려... 구텐 탁! 큰일 났어... 어떡할 거야... 울려 퍼지리 거리르... 혼자 걸어요... 구텐 탁! 야 나 태권도 배웠어... 구텐 탁! 뚝깅을 함... 뚝깅이래... 하하하하... 구텐 탁! 헤헤헤헤헤... 오늘은 불 켜고 자야겠다... 구텐... 또아! 그리고 나 마이크도 바꿨다... 팝팝팝! 팝필터도 달았징! 구텐... 타다닥! 뚜껑 한번 열어볼까? 샤라랄랄랄랄랄라... 아! 나 물 먹고 있었어... 구텐 탁! 요고 요고 요고... 어울려? 하하하하... 이상... 구독자와... 하하하하... 아... 내 팔 왜 이러니... 구텐 탁! 아... 힘들다... 굿앤 탁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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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가 갈 수 있을까 장가 갈 수 있을까 굿앤 탁 우리 잠깐 쉬었다 갈까 야 근데 이거 나무젓가락은 재활용이냐 굿앤 탁크 경고 멍멍 개놈들 멍멍 굿앤 탁 오늘은 아 왜 이래 굿앤 탁 굿앤 까꿍 굿앤 탁 굿앤 탁 굿앤 탁 굿앤 탁 굿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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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탁 탁 탁 탁 communist 화이팅 어우 약 먹을 시간이다 여러분 굿바이 여러분 구꾸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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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린이 여러분 아리스 unserer 담배 끊자? 구꾸까까? 구린이들 구꾸까까? 아아아아 구꾸까까? 양아치까까? 쿵쿠까까? 뚜아이 구텐타 구꾸까까? 아잉 근지러웡 구린이들 음식물 남기면 초팔이 생긴다? 취업 구구 구꾸까까? 하늘속 여기는 시바견 한 마리 구꾸까까? 구독 좋아요 누르면 취업한다? 추석까까? 구꾸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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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 구꾸까까? 구린이들 멍멍 어우 구독자 1만 돌파라 거의 1년 넘게 하루에 5명 늘어나면 많은거였거든요 흑흑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계신 분들도 저한테 분해 넘치게 많고 좋으신 분들이라 앞으로 구독자 수 연연하지 않고 시청자들이 시간을 버리는 채널이 아니라 그 시간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채널 열심히 같이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못난 채널에 시간 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껏 잘 못 느꼈는데 세상은 정말 살만한 곳이군요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리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 영화보다 재밌는 병만 리뷰 구불이었습니다 여러분 굿굿깍꿍?